아, 그래, 그래. 빠졌어요. 아, 냄새로. 이거 봐. 막걸리입니다. 그래. 쌀이. 어디? 우리 울라 세즈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도입니다. 오늘은 예산으로 캠핑 왔고요.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저희 동네에는 눈이 왔거든요, 어제까지. 여기 예산은 눈이 전혀 안 왔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오늘 집 많이 쌓았어, 또? 아니, 지난주에도 만났던 동생이 어저께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오늘도 캠핑 가요? 그래서. 어, 간다고 했죠? 그러다가 또 어제 급하게 또. 이런 급만남. 아주 좋아요. 역시 텐트는 발알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손이 많이 가는 텐트가 발알 텐트 같아요. 헬스포츠. 이노 텐트 끝에 꽂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뒤를 이렇게 열어놓고 한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여기다 바로 꽂아주면 얼마나 편하게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지금 은근히 각이 아주 심하거든요. 저기가. 저희는 원래 에어박스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발포 매트로 바꿨어요. 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진짜. 발포 매트로 바꾸고. 완전 신세계 맛봤잖아요. 그냥 세게 펴주면 끝이에요, 또. 어우, 에어박스 그거 언제 그거. 이게 되게 한겨울에는 좀 얇잖아요, 아무래도 에어박스보다. 저희는 이거랑 전기장판 깔고 담요 깔거든요. 전혀 안 춥습니다. 또 난로까지 켜니까. 그래서 에어박스는 어디 갔냐. 당근. 당근, 당근. 전기가 작아서. 이렇게 저희 잠자리를 완성했습니다. 침낭만 깔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진짜 미니멀로 왔어요. 경복에 꼭 달아야 되는 거 아시죠? 위에다 하나, 아래에다 하나. 군밤 막걸리 사왔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군밤이라는 분이 있는데. 덕산 쌀 막걸리. 여러분 저희 이제 완성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세팅했어요. 오늘 저희 세팅은 딸랑 이겁니다. 발알이 엄청 큰 텐트잖아요. 와, 근데 오늘 정말 미니멀. 이게 다예요. 이게 조명 한 개 갖고 왔고요. 이 앞에 이제 히터랑 이런 잔짐들 여기다 놔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세팅이 이렇습니다. 멋진데요? 엄청 예뻐. 데크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 아까 봤던 그 느티나무가 쫙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 멋있어요. 이 밑에 자리는 단체 캠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화장실이 좀 멀다. 화장실부터 한번 보시죠. 화장실 세 칸? 세 칸. 샤워실. 아야. 네 개. 네 개. 여기는 개수대예요. 오, 깨끗. 우와. 제가 캠핑장 한 바퀴 돌아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오래된다라 그런지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데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명단 자리 같아요. 와, 이모 왔다, 이모 왔다.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아니, 이 친구 봐라. 딸기집 딸이야? 서프라이즈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떤 거야? 병은이도 와. 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딸기를. 아, 이것도 뭐 오신탕? 아, 진짜, 진짜. 우렁이 쌀. 여기 우렁이는 유명한가 보다. 너무 멋있어. 종류기로 다 샀는데? 얘 봐라. 얘 이런 거 비싼데, 엄마. 엄마 휠 이런 거 안 먹어. 진짜? 엄마 이빨 뺐어. 어? 이빨 뺐어. 이빨을 지금, 이빨 지금 네가 뺐다고? 응. 이빨 빼기 빨로 어딨어? 이거 폐기 보소. 아랫 이빨이 흔들렸었는데, 자기가 만지다가 빠졌어요. 어디 봐봐. 아예 아래 아까. 그래,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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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제가 맛있다고 했던 짬뽕인데, 또 기억했다가. 고맙다. 근데 이 짬뽕 먹고 나, 자몽에 있을 네 병 먹었잖아. 이거 먹었어. 이거 탔어. 이거 탔어. 머리 탔지, 진짜? 탔어, 탔어. 이 친구가 또 막걸리를 잔뜩 사놨는데,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유명해진 양조장 막걸리래요. 이거부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냄새 너무 나. 이제 죽게, 기다려. 색깔이 우유 색깔이지? 냄새가 좋다. 아우, 한국 우유지 이게. 아, 한국 우유. 오, 탄산도 적당하고. 단맛도 적당하고. 뭐야? 뭐야, 왜? 뭔가 좀 다, 혓바닥에서 좀 뭐가 달지 않아? 음. 단맛이 좋다. 언니, 막물리예요? 네. 나 진짜 막물리인가 봐. 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지현이 먹는 거? 알았어. 아니. 두 번째로 먹을 거는 이 우렁이살 막걸리입니다. 쌀 20.96%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꽉꽉꽉꽉!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뭐지, 이거? 아, 얜 또 다르네. 응. 아, 우렁. 이번에는 우렁이살 막걸리입니다. 드라이한가 봐요. 드라이 써 있네. 처음부터가 고급진데, 이거? 볼래? 아이, 그래요. 이거 무슨 맛일까? 존맛탱이겠죠? 나랑 같은 거야. 아, 다른 나랑 같은 거 같아. 나는, 나는 그냥 이러거든. 이거 무슨 맛일까? 맛있겠지. 아, 맛있겠지. 아니, 아니. 아. 어? 응? 뭐야? 어? 뭐야? 맛있네. 어, 이거 단맛이 없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난 솔직히 난 이거 좋아해. 저도 이거 좋아해. 난 단맛 별로 안 좋아하잖아. 저도 이거 좋아해. 이거 완전 담백해요. 막걸리계 아메리카노. 아, 네. 아, 네. 요즘 편의점이 큰 차이가 없다. 아, 나 썬집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썬집 사 왔어, 언니. 내가 또 같이 모아서 같이 먹자. 그렇지. 담백한 것도 갖고 왔어. 오. 찌개 이런 게 더 맛있었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막, 막 한 바구니씩 시켜서 먹나 봐요. 박스. 한 박스씩. 수치해서 음료는 여명이 짱이야. 진짜. 역시 언니 아는구나. 아니, 20대 때 이런 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30대 때도 거의 없는 것 같아. 대단하시네. 셋이 먹었는데 뭐. 아니, 지난번에 저희 버터에다가 골뱅이를 볶아 먹으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니, 골뱅이가 버터에다가 볶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네. 아,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대보름이어서 달이 엄청 동그랗게 떠있어요. 일단 오늘 재밌는 시간 잘 마무리하고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굿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하자고 왔는데 개인 수대에 가까운 게 최고예요. 진짜. 아.. 할아버지. 아우.. 어제 영하 2도 정도 됐는데 잘 때 겨울에 스쿼트 없는 텐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쿼트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도 영하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 산속이라서 아마 더 추울 거예요. 근데 별로 춥다는 건 못 느꼈어요. 근데 추위를 정말 정말 많이 타시는 분 같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위쪽에 맨 이쪽에 애들 썰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머 이제 새 풀들이 자란다. 아이고 여러분 봄이 오려나 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 밑에 저희 텐트인데 살 빠지겠어. 와 엄청 빨라. 이모 타봐요. 오늘은 이박이라 아주 여유롭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같이 했던 친구랑 또 다른 캠핑 친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캠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낮에 불만 하는 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밤에 한 물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잡생각도 없어지고 불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어 용사가 왔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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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서울에서 만날 수 있지만 두 배는 더 반갑네요 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 으 으 아 아 되는 막차가 또 그러면서 일정하는거 같아요 그래도 밖에 안 막vens 것들도 뭐 안 줄 좀 안 놔보자 많으시도ana 어ef wise these dennaba 좋으나 하니 잘 등록을abile 보니 거고 얘기 시작차가 4 보기 지나자마자 엄청 fella 그게 진짜 무슨 하자 마저 엄청탈 힜 그래서 지금 은 홈페이지에서 예약 하도록 하는데 WHAT 거기에 근데 쭈개가 너무 심해서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있던 데는 안 돼요 우리 겨울에 갔는데 쭈개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동둥주인데 고로쇠물 같대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 간다고 맑아 지금 아빠가 막걸리 사면 위에 따라먹고 위에 빨아먹잖아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 맛이 특이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메이커를 자주 봤어요 네, 주변이 조용하죠 어, 맛있는데 되게 심하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주변 소음이 때문에 너무 귀엽죠 여기 동생이 페루에 출장 갔다가 사왔대요 군밤 막걸리 또 군밤 형님 생각나네 조용하자, 조용하자 7분이라고 하긴 한데 불이 올라왔을 때 넣으라고 이 정도는 돼야 돼 무엇이? 이게 8호 때 짠! 조작 저희도 예전에 이거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1대, 20대 비율로 해서 딱 해가지고 우리 테이블은 이걸 이만큼인가 여기 이렇게 했었어요 막 진짜? 블루프린트처럼 아니,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 다 때려받고 막 가고 나도 그래, 그래 깔고 그리고 단무지를 올리고 단무지를 올리자 이걸로 떠나야 되니까 하하하하하하 짠 하고 드시죠 짠! 짠! 약간 애용할 거 같아 굉장히 재밌다고 끝내주네 harmed 무슨 계속 끓이면서 먹어야 되는 건 알 수 없다고 근데 그날 이걸 식당 가서 먹는데 그때 많이 풀렸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조용히 저러야, 엘투투즈가 너무 나한테. 맞아, 진짜. 나는 너무 나한테.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우가 근치가 않아. 아, 이렇게 표현하기는 근치 아니야?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메가를 이산해? 아, 왜? 누군이야. 진짜, 약간. 맞췄어. 여러분, 이거는 청주입니다, 청주. 이거 진짜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좀 식어서 할 것 같네. 비가 계속 추적추적 와서 오늘 그냥 이대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캠친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해피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가 보겠습니다.